조 사장이 보유한 국내의 은행 차명 계좌, 미국과 일본의 차명으로 매입한 건물 내역,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내역 들어있습니다. 수고했어요. 아닙니다. 내일 아침 비행기죠? 네.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랄게요. 끔찍한 시대였다고. 그 시대를 끔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지?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. 조상국 회장님이시죠? 누구신가? 김수현이라고 합니다. 강희수 씨, 아들이요. 나한테 전화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회장님과 거래를 할까 해서요. 거래라니? 다 아시잖아요. 지금껏 제가 한의수에게 속아왔다는 거. 한의수에게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회장님께 전화를 드린 겁니다. 그래서 나하고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거지? 회장님이 원하는 걸 제가 해드릴 테니까 회장님도 제가 원하는 걸 주시면 됩니다. 느끼지 않으면 그만두고요. 내가 원하는 것이라? 네. 한의수를 제거할 수 있겠나? 그거면 돼요? 솔직히 난 조 검사도 같이 끝나고 싶은데. 그게 한의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거든요. 배우는 거절이지 마! 한의수만 사라지면 돼. 그러죠.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? 50억이요. 결국 돈이로구만. 한국에서 살인자로 살 순 없잖아요. 현찰로 나머지는 수표로 최병기를 통해서 보내세요. 최병기를 통해 보내라. 아쉽게도 한영만 원님이 죽었고, 최병기만이라도 제 손으로 처리해야겠어요. 우리 아버지 인생은 망친 놈이니까. 어차피 회장님도 그 자를 제거할 생각 아니었나요? 최병기도 한의수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. 대신 조건이 있어. 한의수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. 돈은 그 다음이야. 그거야 당연하죠.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됩니다. 지금 통하네요. 다 녹음했으니까요. 일 끝내거든. 연락하게. 잘되면은 일거양득이고 반대도 양단수면 되겠구만.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. 다음이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